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통합사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내신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8학년도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처음으로 선택과목 체제가 아니라 공통과목 체제로 수능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역사상의 대격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통합사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예시문항 분석 연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재기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통합사회를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일 궁금하겠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통합사회가 기존의 15호 교육과정이랑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나 공부하면 예시문항에 나온 문항 유형들을 무리없이 풀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예시문항들이 출제가 된 게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에서 수능이 처음 치러져요. 어떤 문항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거고 세 번째로 이런 질문들 많더라고 윤리, 지리, 역사, 사회가 통합된 영역이 통합사회인데 그래도 학문 간의 중요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어떤 학문이 중요한 거야? 어떤 과목이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문이 중요한지 교육과정편관의 답변과 더불어서 가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여러분들 예비고1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통합사회예요. 그런데 통합사회는 역사가 길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2018년 겨울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로 통합사회 강의 7년 차입니다. 7년 동안 통합사회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어요. 기존의 통합사회 15교육과정이랑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다른지가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죠.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편관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답변을 내놓은 내용은 이래요. 이 개정통합사회 교육과정은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측면에서 15개정통합사회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15교육과정의 통합사회랑 내용면에서 엄청나게 많아졌다던가 엄청나게 내용이 심화됐다던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실제로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15교육과정이랑 22년 교육과정을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15교육과정에서는 1개로 되어 있고 9단원 체제로 되어 있었던 게 이제 통합사회 1, 2로 나뉘고 1학기, 2학기 배우겠죠. 그리고 10단원 체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한 단원이 추가가 된 게 내용이 엄청나게 추가되었느냐 그거는 아니고 기존의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통합사회 1의 이 교육과정에서는 1단원과 2단원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정도라는 거죠. 제가 일단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로는 기존의 통합사회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내용이 늘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비상출판사 교과서의 서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15교육과정과 22교육과정의 서술을 한번 비교를 해줄게요. 윤리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있는데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의 교과서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감이 안 오죠. 얼만큼의 내용이 변화를 했고 늘어났는지를 2015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와있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내용 요소를 뽑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서 이 노란색 영역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나 베이컨과 같은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사상가의 내용이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갔다는 것 정도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통합사회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보셨어요? 엄청 쉬워요. 쉽고 여기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낸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무난한 과목인데 여기에서 어렵지 않은 내용 수준으로 20에서 30% 내용 요소만 더해진 게 통합사회라면 얘를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수능에서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변별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고민일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두 번째 궁금증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가의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교육과정 안에서 공부를 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개한 교육부에서 공개한 예시문항의 내용들을 내가 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교육과정 내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중추는 교과서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 근거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EBS의 연계교제 지금과 같은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수능에 연계가 된다면 그것도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사회 교과서 8종이라는 거죠. 통합사회 교과서 8종 통과한 내용들은 출판사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인터넷에 PDF로 공개가 된 출판사가 이 6개 출판사예요. 김영사랑 지학사는 아직 PDF로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6종 교과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시문항을 6종 교과서의 서술만으로 풀 수 있는가? 그래서 예시문항 1번을 두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문항 1번을 보면 윤리파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행복에 대한 서양사상과 갑, 을의 입장인데 갑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이성의 발휘가 되어야 된다. 덕, 타월성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의뢰의 사상가는 쾌락이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에피크로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크로스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 예시문항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들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들에 개념 요소를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정리해보면.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 요소들 이 개념 요소들이 교육과정 내라고 하는 교과서의 서술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한 결과 봅시다. 자, 천창이라고 하는 건 천재, 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사를 한 글자씩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서술 근거가 한 개 교과서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가는 고등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8종의 내용을 모두 다 아울러서 봐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교과서의 서술 근거가 분석해본 6종 교과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디귿과 리울의 내용이야.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에피크로스에서도 이성능력을 발휘해야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 디귿과 리울의 선지는 교과서 6종에는 서술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지? 교육과정 편관에서는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료 분석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읽어보자고요. 자, 의사상가의 입장을 읽어보고서 디귿과 리울의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은 몸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이 사람은 이 쾌락이라고 본대. 그런데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됨으로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에피크로스의 이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서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료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찜찜할 수도 있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에피크로스 학포랑 관련해서 통합사회 영역까지만 하더라도 욕구 충족이나 아니면 이 쾌락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에피크로스 학파도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쉽사리 자료 해석을 통해서 또 도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걸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사회 8종의 교과자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핵심 코어를 두고 여기에 개별 학문의 기본 개념 내용을 조금씩 보충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디귿과 리을의 선제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 영역에서 에피크로스 학파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합사회 내용에 더불어서 자료 해석에 랜덤으로 나의 실력을 맡기지 말고 이 윤리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의 기반을 여기에다가 가지고 오게 되면 특히나 중요하게 서술될 수 있는 내용에다가 보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통합사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 안에 있는 기본 개념의 내용은 교과서 8종의 내용을 분석해서 선생님이 세팅을 해놓고 각 영역별로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는 개별 강목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보충해서 이거까지는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서 문항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끌어나가는 것까지 심화된 내용까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 자체가 없었거든. 다 개별 선택 과목으로 세계사를 하거나 윤리와 사상을 하거나 생윤을 하거나 사문을 하거나 이랬는데 통합사회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교육과정평가는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능 문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문항의 형식과트를 유지하였으면 다시 문항의 형식과트를 유지한다. 즉 지금 개별 영역의 여러 학문 영역에서 과목 영역에서 수능 문제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개별 과목에서 치러지고 있는 수능 문제의 문항 유형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클론 혼란을 막기 위해서 통합사회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선생님처럼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문항이 있어야 수능에 출제된 문항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 문항 자체가 유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각 학문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항체계의 형식과 틀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문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제적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열학문을 섞은 거고 두 번째 통합사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심화되지 않는 선에서 사회감이 도덕과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화 개별학문에서도 출제를 하겠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개별학문에서도 출제하고 간학문에서도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개별학문이라고 하는 건 윤리, 질의, 역사, 사회가 통합된 게 통합사회야. 그러니까 윤리 영역에서 문제 따로 질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 따로 역사 영역 문제 따로 사회 문제 따로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을 거고 간학문이라고 해서 두 개 이상 학문을 융합해서 출제하는 문제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측을 해봅시다. 이번에 예시문항을 발표를 할 때 배점은 어떻게 될지 시간은 어떻게 될지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게 될지 몇 문항으로 구성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몇 문항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는 있지만 현재 개별 선택 과목에 20문항보다는 많을 거고 그러면 두 개의 과목을 합치게 되면 한 40문항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문항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20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개별학문에서 출제하는 비중과 간학문에서 출제하는 비중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과목 간의 융합과 통합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 영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학문의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 6문항에서 7문항은 개별학문에서 그리고 13문항에서 14문항 가량은 간학문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식문항에 전반적으로 발표가 됐던 14문항 중에서도 간학문에 좀 더 비중을 뒀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뭘까? 개별학문일까? 개별학문은 윤리, 지리, 사회 그리고 역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문제 그대로니까 오히려 개별학문의 결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냥 기존과 다르지 않네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어떨까? 간학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감 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식문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별학문에서 출제가 됐던 예식문항이 9번 문항이에요. 윤리파트에서만 출제가 됐는데 가부의 사상가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윤리의 영역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항 유형에서 훈이 볼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문항 유형과 틀은 유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가부의 사상가는 소유물의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랑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자유주의 정의관 입장의 노직의 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유 권리로 자, 을의 입장은 뭐 무지의 매리나 원초적 입장의 내용을 통해서 몰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선택지의 내용들도 윤리의 내용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개별학문에서만 출제가 된 거예요. 또 다른 개별학문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으로는 예시문항 12번이 있죠. 예금주식 채권과 관련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경제파트의 문항이고 선택지도 경제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항도 출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개별학문에서도 그런데 대부분은 간학문으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두 개 이상 학문이 섞여야 할 거예요. 예시문항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도도 적고요. 건조문화권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슬람 국가인 가해 도착했는데 기억 이슬람교가 7세기 초 무한마드에 의해 창시되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 순례를 행한다. 세계사 내용이죠. 세계지리의 세계사 니은의 내용 볼까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던 돔 양식을 모스크 건축에 도입하였고 아치와 첨타 거대한 돔을 갖춘 모스크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세계사 내용 자료의 내용은 세계사랑 세계지리의 내용으로 줬어요. 지도까지 줬으니까 선택지 한번 볼까요? 1번 가해 주민들은 주로 침입수로 지은 목적억에 거주한다. 지리의 내용 2번 가해선은 여름 계절풍이 탁월하고 태풍의 발생이 빈번하다. 1번과 2번은 지리에서 출제를 했고 3번, 4번, 5번은 문화변동 발견 발명의 요소 문화융합과 관련된 내용들 문화융합이나 문화동화나 뭐 이런 내용들이 기존 문화의 정체성과의 연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죠. 사회문화의 문화파트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개 문항에 세계지리, 세계사 그리고 사회문화까지 세 개 학문이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학문입니다. 또 다른 문항 한번 볼게요. 예시문항 6번을 보면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난 계급 간의 빈부격차 부유한 계급의 편안한 생활 블라블라 내용이 나와있죠. 세계사의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고 마지막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회권과 관련된 법 영역의 그러니까 일반사회 영역의 법 영역의 개념 사회권의 개념을 줬어요. 선택지를 보면 세계사의 내용과 정치와 법의 내용을 섞어서 지금 선지해서 주고 있습니다. 얘도 간학문이죠. 다른 거 내용 볼까요? 예시문항 11번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과 대법원장 얘들아 세계사로들 모여봐봐 세계사 선택한 친구들은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과 대법원장만 보고서도 사실 미추신 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잖아. 뉴딜 정책 대공황 시기에 세계사의 내용을 자료로 줬어요. 세계사에서는 정말 그냥 앞에 한 단어만 읽고서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었습니다. 세계사랑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고 선택지에서는 세계사와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 역사가 있으니까 경제에서의 개념까지 같이 져서 문제를 풀게 하는 세계사와 경제의 융합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겠죠. 어떤 학문이 중요할까? 윤리 영역 사회 영역 역사 영역 지리 영역이 있어요. 근데 뭐 듣는 얘기로는 경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역사는 뭐 많이 안 들어가 있다는데요? 라고 들었던 친구들도 있죠. 교육과정 평가 안에 답변을 보자고요. 지리 일반 사회 역사 윤리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제 영역들이 유기적 결합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다. 특정 내용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시문항을 개발했다. 즉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윤리 영역만 유리하게 지리 영역만 유리하게 역사 내용만 유리하게 그리고 사회 내용만 유리하게 출제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특정 학문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발을 했고 예시문항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지 않게끔 간학문에 잘 융합을 시켜서 녹여내서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현장에서는 지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리고 윤리 선생님들이 다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학문 영역만 통합사회에서 소외된다? 문제에서 어떤 학문 영역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통합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그널을 평가원이 그리고 교육부가 예시문항 발표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을 보여줬느냐? 일반적으로 통합사회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통합사회에서 사실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은 경제 파트 특히 합리적 선택이랑 이 무형 영역에서 비교해 계산하는 내용의 문제죠. 그게 심화해서 들어가면 경제에서 한도 끝도 없이 심화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경제에서 그게 되게 어렵대 그럼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딱 굳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예시문항에서는 그 문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를 뺐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역사는 거의 안 나온다던데? 라고 하는 내용 이 우려를 불시시키기 위해서 예시문항 14문항 중에서 세계사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도 불시시키기 위해서 각 영역을 고루고로 문제로 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일단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의 가장 큰 고민은 변별력 확보일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밥, 공기 한 그릇만큼의 개념을 배워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가 한 과목이 차지하는 게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서 심각하게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사회탐구 영역에서 두 개를 선택하죠. 한 개의 과목의 전체 내용 요소로 합친 것보다도 적어요. 비슷하거나 적어요. 근데 밥 한 그릇, 이후 공기 하나만큼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수능에서 통합사회를 처음으로 치르면서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변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변별력 확보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고1을 대상으로 치러졌던 학력평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물론 고1이지만 그래도 학력평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최근 2년 동안 고1 통합사회에서 문제가 좀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1, 2등급, 2등급까지의 비율이 한 20% 초반대가 나와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쉬웠다라고 할 때는 2등급까지의 비율이 6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인데 이 상대평가의 등급 비율 안으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으려면 지금 어려운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지 변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밥 한 공기 그릇만큼의 개념을 배우고서 문제를 대빵만큼 어렵게 배우지도 않은 과목의 개념을 끌어다가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크냐? 비문학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 개념의 내용에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자료 해석만 한다?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비문학 스타일로 나왔던 문항을 한번 보여줄게요. 예시문항 5번 문항인데 도시화랑 산업화랑 관련해서 통합사회에서 배우기는 해요. 이만큼의 개념을 그런데 도시화랑 산업화랑 관련해서 기본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자료 해석을 비중 있게 주고 난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을 통해서 변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했던 문항이 예시문항 5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도 탄탄하게 보고 자료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문학 간학문에서 출제된 문항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과목이에요. 고1 때 내신으로 보고 고2 때 배우지 않다가 고3 때 갑자기 순으로 친단 말이에요. 공부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이 고2의 공부의 공백기의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고1 때는 내신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신을 잡을 때 고1 통합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흡수하도록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고2 때 심화 개념과 더불어서 자료 해석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맹훈련을 하게 된다며 고3 때 수능으로 치르는 거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2018년 겨울부터 통합사회를 강의를 했고 7년차 통합사회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동아시아사 세계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죠. 중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사회를 가르쳤고 고등학교에서도 사회를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통합사회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 되게 낯설고 두려울 수 있는 영역을 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시문항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예시문항을 풀어주는 캐스트는 조금 추후에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예시문항 공개랑 관련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